자 뉴욕 엑셀쇼. 특이사항으로는 역시 많은 분들이 항상 기대하던 후아유. 후아유 선수가 드디어 리그에 합류했다. 그리고 로스터로 봤을 때 세보여. 일단 강해보입니다. 강해보여요. 딜러의 세별비, 리베로, 넷넷 그대로죠. 워낙 뭐 잘하던 선수들이고 본인들만의 힘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거기다 후아유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뭔가 또 이 겐지를 활용할 때라든지 돌진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. 사실 이 딜러 맨날 할 때 보면은 막 넷넷가 이것저것 했다가 리베로가 막 진짜 몇 개 한 거야 영웅을. 리베로 혼자서. 그쵸? 혼자서 서브드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 보였었는데 그걸 이제 좀 덜 수 있는. 뭔가 이제 리베로도 리베로만의 영웅을 할 수가 있고 후아유도 후아유만의 영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생겨가지고 딜러진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. 그리고 만호. 원래 메코 선수가 있었죠. 여기에. 근데 물론 메코 선수도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선수예요. 서브탱커로서 만호 메코 하면은 진짜 막 치를 떨 정도의 압도적인 뭐 탱커 듀오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선수들이지만 메코 선수가 나가고 합바가 들어왔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. 오히려. 오히려 합바 선수로 인해서 조금 더 유동적인 뭔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. 그런 게 좀 있어. 합바 선수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. 되게 좀 다재다능한 서브탱커를 다루는 선수라서 굉장히 좀 잘 보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고. 그리고 비앙카 선수가 또 한 개였습니다. 비앙카 선수도 MVP 시절에 그 막내 시절에 완전 애기였었어요. 그 우지앤 상암에서 만나가지고 완전 안경 써가지고 그냥 어? 막 약간 이렇게 붓구붓구 해가지고 숫기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팀원들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리그까지 가게 됐죠. 사실은 거의 뭐 제 생각에는 만호 합바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건 팀 내 부적으로 몰라요. 뭐 라인 디바, 만호는 무조건 고정이죠. 만호는 무조건 고정인데 여기에다가 뭐 조합별로 다를 수 있겠지. 뭐 라인 디바라든지 오리사 라인이라든지 쓸 때는 비앙카 아빠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또 탱커에서 충족을 했습니다. 그리고 힐러. 아나모 쪼나. 여기도 최고의 힐러 아니. 힐러잖아요. 최고의 힐러들입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그 만봉 면두. 면봉 선수가 보스턴이었죠. 그쵸? 그쪽으로 갔다면 만두는 여기. 물론 메타상 뭐 쫀악 선수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모르는 거지. 아나모 만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쵸? 뭐 메인을 두 개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력 강화가 많이 됐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쎄 보입니다. 좀 쎄 보여.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멤버는 다 그대로이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걸 보강한 느낌이기 때문에 뉴욕은 확실히 쎕니다. 상위권. 무조건 상위권 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뭐.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다른 팀들 보면 거의 신생인 팀들도 엄청 많고 이적이 이렇게 많은 속에서 이 정도면은 무조건 최상위권이지.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죠. 또 얼굴로 보면 또 압박감이 다르거든. 후하윤 선수. 블루클럽에서 잘랐나요? 승순아 이제는 저 멋도 내고 좀 할 때 됐어. 옆에 새별비 봐. 머리 스타일 하면은 새별비를 따라올 수가 없다. 만호랑. 같이 미용실 이제 손잡고 다니고 형들이랑. 자 그리고 아나모 선수 새별비 그리고 네네. 리베로, 쪼낙, 만호.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제 하단에 만두 선수, 비앙카 선수, 핫바 선수까지. 결코 뭔가 이 새로 충원된 이 선수들 세 명이 약한 느낌이 전혀 아니죠. 굉장히 기대가 되는 뉴욕 엑셀레시어입니다. 이 원래 IMT 이분이 원래 이제 코치를 하다가 헤드코치로 간 거죠. 감독으로. 원래는 그냥 어시스턴트 코치처럼 하고 있다가 헤드코치가 됐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핫바 광저우 차지에서 진짜 두각을 많이 드러냈었어. 이 선수가. 이 선수가 막 트레도 하고 이랬었잖아요. 예전에 그러니까 막 투투투구장 아닐 때 보면은 섭탱인데 막 그 플렉스 형식인 느낌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막 저기 뭐야 딜러도 쓰고 이래서 엄청 잘했었어. 그렇기 때문에 핫바가 보여줄 퍼포먼스 기대 정말 많이 되죠. 본인이 아이투 기억합니다. 오지엔 저기 서울 이스타디움 14층 오른쪽 대기실에서 LW 레드였죠. 다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넷내가 그때 막 긴장 많이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손발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핫바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랑 정소림 캐스터님 이렇게 서가지고 딱 있었는데 어? 저였나요? 정소림 캐스터님 물어봤죠. 이름 왜? 닉네임이 왜 핫바야? 뭐 자리아 장인이고 이래가지고 뭐 줌바 선수 보고 시작한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더니 아 그냥 오버워치 시작하면서 이제 닉네임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먹던 핫바가 있어가지고 핫바라고 지었어요. 라고 해서 핫바 넘어가죠. 자 비앙카 김동욱 선수입니다. 자 2002년 1월 1일생 엑셀투 아카데미 엑셀투 아카데미에서도 활약을 좀 했었고 그 전에 이제 MVP MVP의 막내로 활약을 근데 큰 두각은 그때는 못 드러냈었어. 그때는 좀 긴장도 많이 했었고 실수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점점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. 실력이 이게 또 저 나이 때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거야. 맙소사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점점 이제 오늘 내일 실력이 다르단 말이지. 저 나이 때는 그쵸? 비앙카 선수 리그에서 또 성장할 수 있어요. 몰라 이건. 리그에서 갑자기 막 성장해가지고 엄청 잘할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죠. 더군다나 또 뉴욕 또 체계적인 팀이고 잘하는 형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잘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선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비앙카 자 그 다음 만두입니다. 자 오토블레스트 힐러 출신이죠. 만두 면봉 만봉 면두 만두 참 잘해요. 네 만두 괜찮아. 2002년 6월 3일생 여기도 2002년이야. 심지어 비앙카보다 어려 다섯 달이나 저는 6월 2일생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자 그래서 이 선수는 근데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. 6월 돼야 나와. 6월이 지나야 나오니까 사실상 초반에는 못 보는 거지 뭐. 초반에는 그냥 아나모 쫀악으로 그냥 고정으로 간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선수도 면봉 선수랑 진짜 잘 오토블레스트가 강한 이유를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6월부터 만두 선수가 나오게 됐을 때도 좀 기대되죠. 자 그 다음 후아유 진짜 많은 분들이 목 빠져라 기다렸죠. 룬아티카이 때 그때 막 에이펙스 시즌2 막 학살이랑 어 막 후아유랑 누가 겐지 짱이네 뭐 용검은 뭐 용검은 학살인데 뭐 일반 그 지루근 그거는 뭐 후아유네 마음에서 막 막 이렇게 항상 암살 겐지 막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한다 해가지고 막 했었던 그 네임드 2002년 8월 23일생이고요.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팀은 이제 스카이폭시즈로 나와있고요. 기대 많이 돼요. 진짜 이 팀은 이 후아유의 영입 이제 이 팀에서는 아무래도 새벽비 선수가 멘탈 담당을 좀 해줘야겠죠. 전에 있었던 룬아티카이나인 했을 때는 뭐 류재웅 선수가 담당을 좀 했었겠지만 음 과연 잘 적응을 해서 얼마나 좋은 실력을 또 보여주고 해줄지 진짜 전 기대 좀 합니다. 기대 많이 돼요. 후루 후루 후루룩 후루룩 자 다음은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독 헤드코치 파반이 런던 스피파이어 이적을 했습니다. 이게 사실 전 좀 크다고 봐요. 이게 좀 클 것 같아. 파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색깔 이런 것들이 되게 뉴욕은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 좀 걱정 반 기대 반 걱정 반 물론 선수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긴 하겠지만 변화가 될 거는 기대가 좀 됩니다만 그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좀 걱정 약간 어떻게 될지 좀 그냥 관전하는 사람으로서 중계하는 사람으로서는 양상은 재밌어질 것 같아 양상은 변하잖아 뭔가 그쵸 그리고 서울 다이너티에서 코치한 여기도 저는 와이너티 코치님을 선수 시절부터 봤어요 MVP 때 이 선수가 완전 긴장 왕이야 여러분들 긴장 왕이었어 막 그 그때 때는 또 바야흐로 에이펙스 때였나요 14층이죠 서울 이스타디움에서 14층 왼쪽 왼쪽 그 대기실이었어 왼쪽 대기실 딱 들어가면 막 얼굴이 헤아해져가지고 막 손발이 차가워져가지고 긴장을 엄청 하는 거야 막 그런 약간 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울렁울렁 거리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청심환 두 개씩 먹고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독님이셨나 막 이러면서 어 얘는 긴장 진짜 많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코치적인 재능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코치로 이제 서울 다이너티에서 잠깐 있다가 이번에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약간 코치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색깔을 좀 잘 입힐 수 있을까 요것도 많이들 좀 보실만 하겠죠 자 그리고 뉴욕 엑셀시어를 굳건하게 역시 강화시켜주던 서브탱커 메코 그냥 뉴욕하면 마노메코거든 사실 뉴욕하면 마노메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메코 선수가 이제는 뉴욕을 떠나서 휴스턴 아웃로즈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이 막 중간에 그 메타 막 바뀌면서 디바 안 쓰고 막 오만가짐 이상한 탱커들 막 나오고 맨날 그 메코는 특히나 항상 그 시대를 시대를 그 좀 그 되게 비교되는 시대를 많이 타고 태어났어 타고 나왔어 그래갖고 맨날 뭐 잘하면은 누구랑 비교하고 뭐 잘하면은 누구랑 비교하고 엄청 자리아 잘할 때는 준바랑 비교하고 디바 잘할 때는 저 퓨리였나요 막 비교하면 엄청 고생하던 그러다가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약간 서브탱크로서 휘청휘청 했었죠 특히나 그 투투투 고정 아닐 때 이제 서브탱커들이 좀 이 서브 딜로도 좀 해줘야 됐었던 그 시절에 가장 고생했었지 뭔가 약간 그때 갈피를 잃어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넷네 선수랑 막 바꾸게 되면서 약간 갈피를 좀 잃었었는데 이번에 휴스턴으로 이정을 좀 하게 됐네요 다음은 파인입니다 은퇴했어요 이제는 뉴욕 엑셀시어 소속 스트리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키기 전까지도 얘 방송 보고 있었어 머리 다 잘랐더라고 엄청 깔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는 이 눈 이 눈이 쌍꺼풀이 없죠 이 쌍꺼풀이 없는데 제가 SNS로 접했어요 안검아수 때문에 쌍수했습니다 안검아수가 있어가지고 쌍수 쌍수했어 그래서 눈 굉장히 진해졌어 눈 눈 진해지고 그 막 머리 막 크 이거 해서 머리도 좀 작게 탁 하고 응 뭔가 이제 선수를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약간 좀 편해진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방송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아 위도우 아기도 겁나 잘하더라고 미쳤던데 그냥 뭔가 싶었어 혼자 그 막 위도우 헤드샷 그 있잖아요 그거 하는거 샤토기아르인가 어디들 아무튼 뭐 하는거 있잖아 헤드샷 헤드저나 위도우 헤드전 그것도 막 다 쓸고 다니고 미쳤더라고 근데 트레이서로 물론 아까 전에 그 부산 부산역 전장이었어 부산역 전장에서 트레이서로 2층 난간에다가 펄 던진다고 딱 던졌는데 난간에 안 붙고 아래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앞전멸했다가 지가 맞고 죽는 태준해버리는 그런 것들 장면도 물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호탕하게 한번 막 웃어주더니 위도우 꺼낼게요 하고 위도우로 다 쓸어 담는 뭐 이런 그림들 아주 스트리머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플라워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뭐 잔뼈 진짜 굵죠 굉장히 나이 어린 선수인데 뭐 팀포 때부터도 해오던 그런 선수지만 뭐 되게 그 월드컵에도 나와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뭐 정크렛 엄청 잘하고 파라 잘하고 뭐 어마어마한 재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아 요 플라워 선수도 굉장히 그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메타를 좀 따라가기 쉽지 않았던 사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뉴욕 엑셀시에 있었습니다마는 나이가 나이 제한이었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엑셀2에 뭐 인내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뉴욕에 인내 없네 하다가 이제 런어웨이로 왔습니다 런어웨이로 이적을 오게 되면서 어 확실히 런어웨이라는 팀 자체도 우리나라에서에는 명문이거든요 명문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은 좀 많이 들고 과연 이 컨텐더즈에서 플레이오프 같은데 올라오게 됐을 때 뭐 오프라인으로 등장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머리 이렇게 확 넘기는 거 아시죠 이렇게 확 움짤 아직도 아직도 많이 그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 또 만들어둘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수는요 자 서브탱커의 비앙카 선수와 핫바 선수가 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딜러의 후하요 선수 그리고 힐러의 만두 선수가 들어오게 됐고 자 나간 선수는 메코 선수 플라워 선수 파인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제트코치님이 또 나가신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엑셀션은 물론 약간 선수들 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약간 그 코치진 말씀드렸듯이 제트코치님들 나가시고 파반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약간 변화가 있어 변화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령탑이 바뀐 상태에서의 뉴욕 엑셀션은 어떤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줄까 그쵸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일단 멤버가 쎄 멤버가 쎄서 저는 그래도 최상위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 있거나 이런게 없다면 그냥 이 선수들과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최상위권 5위 안에 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 말 그대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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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거고 여러가지 조합들도 다 가능해 보여요 뭐 만호 선수가 워낙 메인 탱커로 윈스턴이나 뭐 라인이나 다 괜찮은 것들 보여주고 있고 최근 메타가 워낙 지금은 과도기라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 돌진 조합도 지금은 해야 되고 라인디바도 나올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중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리베로 선수가 짊어지고 있던 그 짐 김혜성 선수가 짊어지고 있던 그 짐 모든 서브들로 다 했어야 되는 그 서름 그러니까 막 이게 영웅포기 안 되니까 막 새별비도 어 트레메타 지금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만 이것저것 다 연습하다가 잘 안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투투투 보정 되면서 이제 후하여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딜러에 있어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브탱커도 보강되면서 이제 넷내가 자꾸 이제 서브탱커로 가면서 막 자리야 이런거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뉴욕 엑셀시어에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또 LHB님이 만들어주신 NYXL 뉴욕 엑셀시어에 어 한해 리그 일정표입니다 홈이야 바로야 홈스탠드가 개막이에요 뉴욕은 그렇기 때문에 2월 9일에 자 한국시간 새벽 5시입니다 하하 새벽 5시에 런던과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2월 10일에 또 새벽 5시입니다 보스턴과의 경기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이 홈스탄 뉴욕에서 합니다 뉴욕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또 5월에도 있어요 5월 30일에 아침 9시에 6월 1일까지 이렇게 양일간 뉴욕에서의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